Superintendent 참사 죄송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J 김대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엉뚱한 오우 샤트드 실험 엉뚱한 실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돌아온 엉뚱한 실험 오늘의 미션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자 오늘의 미션은요 성문할는 딸기님께서 네 닉네임 좀 이상한데 아무튼 딸기님께서 엉뚱한 실험 엉뚱한 미션 땡땡 화장 키보드로 노익을 완주하기라고 했습니다 아 근데 시간도 좀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게 아쉽고요 마우스로 화상 키보드로 해가지고 노익을 한번 완주해보래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상 키보드로 카트를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또 마침 그래갖고 화상 키보드로 제가 한번 노익을 완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은 매우 빠른 채널로 카트받인 아르테미스를 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화상 키보드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상 키보드 켰죠 이게 화상 키보드고요 이걸 마우스 클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미션 출발 엉뚱한 실험 렛츠 고고고고 렛츠기도 ㅇㅂㅇㅇㅇ 아 안 부딪치고 미션 성공하기 좋다 이거 아 이거 드리프트 못하잖아 얘들아 드리프트 할 수 있네 이거 오 오 오 오 오 어우 왜이렇게 어려워 개어려운데 훗쨔아 오케이 드리프트 못하는데 이거 마우스 두개 못만드냐 마우스 두개 만들고싶어 을짜 오케이 좋았어 한 4분 4분안에 만지할 수 있을까 이거 오 좋은데 출발 오 잘하고 야 친구들이랑 이거 화상키보드로 카트되길 재밌겠다 형들 제가 좋은 아이디어 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 드리프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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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작하는 애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분명히 주작하는 애들 있을겁니다 와 개 어렵다 이거 진짜 어 근데 100인되구나 하상키보드로 신기하네 부서 써볼까 자 여기서 부서 야 부서가 안써줘 이거 앞킬을 누르고 있어야돼 앞킬을 누르고 있어야돼 야 부서 못써 이거 실화냐 따단딴따단 따단따라다라 ㅎㅎ Marvel 빠져버렸다 이 속도를 여러분들 이게 좀 그 약간 현실 카트 같아 지금 왜냐면 현실 현실 카트라이더 하는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속도를 진짜 한 딱 정주행하고 있어요. 80에서 100 사이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와... 토너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드리프트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해서 화상 키보드로 카트라이더 대결하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우스로 존나의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와, 처음으로 상대가 오고 가속하지 마세요. 와, 근데 화상 키보드로 카트가 되네요. 신기하다. 오른쪽!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나 좀 잘하는데, 근데? 형들, 제가 아까 4분 1 했죠? 4분 1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거 진짜. 아까 실수한 건 어때요? 맞지? 오오! 아아아아악! 안돼! 그리고 앞에 거 계속 믿고 있습니다, 이거. 소통은 여기까지 날라는지도 궁금한데, 좀. 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자 일단 뭐 미션 성공이네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몇분까지 완주해라 그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션은 성공이네요. 구석 안 써져 근데 와.. 자 일단은 뭐 미션 주신 우리 딸기님 미션은 성공인데 근데 이게 최고 속도가 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엔 좀 최고 속도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가자아아아아아아아 속도 몇가지 나는지 한번 보자. 입에 안걸리겠지. 야야야 오케이. 봐! 210까지밖에 속도가 안나요. 뭐죠 이거? 바로 속도가 안올라가요. 야 잠깐 이거 메롱발은 맞잖아. 뭐지? 어 잠깐만 나. 원래 210이에요? 잠깐만요. 어라? 여기 잠깐 똑같이 해볼게요. 속도가 뭉쳐갖고. 왜 210까지 밖에 안나지? 속도가 쭉 올라가죠. 아 원래 210이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느려 보여. 너무 느려 보여가지고. 원래 210이 맞네. 순간.. 헷갈림. 원래 210이 맞구나. 원래 210이 맞구나. 아 원래 210이 맞구나. 자 다시. 자 이제 손 떼고. 부서가 왜 안쓰지. 부서 원래 못쓰나? 아니 컨트롤이 너무 뒤에 있어. 부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부서 쓰려면은. 아파인키. 쉬프트 누르고. 안되는데. 쉬프트 아파인키. 컨트롤. 야 이거 부서 쓸 수가 없어. 와. 부서 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이거. 예. 그냥 노드립전이에요. 마이 그대로. 야 노드립전 할 때. 화상 키보드로 해갖고. 친구들이랑 대결하면 재밌겠다. PC방비 내기로. 괜찮네. 왜냐면 컨트롤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극혐이에요. 진짜. 와. 미션 진짜. 오. 와. 그러니까 아파인키 누르고 있어야지. 부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누를 수가 없어요. 아파인키는. 뭐 없나? 누르고 있는 거. 누르고 있는 그런 거. 없나? 이건 뭐지 이거는. 계속 눌러지는 거 없나? 와. 이거 부서 쓸 수가 없네. 진짜. 아니. 계속 누르고 있는 그런 거. 좀 만들어주셔야죠. 화상 키보드님. 그래. 부서를 쓸 수가 없어 이거. 별일 없네. 아무튼 노드립존으로 여러분들 친구들과. 약간 뭐 대결 같은 거 해가지고. 내기. 내기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거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갖고. 화상 키보드로. 미션은 일단 성공이고. 일단 미션이 조금. 네. 굉장히. 좀. 좀 답답해요. 굉장히. 네. 일단은. 화상 키보드로. 이게 뭐. 카트가 됐는지가. 일단 굉장히 궁금해서 해봤는데. 아무튼. 얼떨결에. 일단 하게 됐고. 미션도. 성공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댓글에다가. 그리고. 일단 미션 주신. 우리 성문. 파일는. 딸기 형님. 미션 감사드리구요. 어. 이제 또. 엉뚱한 실험도. 여러분들 올려달라는.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상으로부터 해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엉뚱한 실험. 네. 엉뚱한 실험. 제가. 거의 한. 50탄까지 찍은거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복 안되는 미션. 재미난거 있으면. 그거 제가. 엉뚱한 실험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랑. 아프리카 아이디도. 남겨주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남겨주신 분께. 에. 킵뷰랑. 뭐. 또는. 뭐. 키보드라던가. 마우스. 사은품을 드리도록 할테니깐요.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엉뚱한 실험. 미션. 재미난 아이디어.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시루루. 제발.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없어. 두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